살 빼기는 어려운데 찌는 건 금방이다 아이스크림 한 통 먹었는데 사실 두 통 먹었다 처음 턱걸이 밴드 사용했을 때 내 중량이 50kg 정도였고 50일이 지난 지금은 거의 80kg 정도를 당길 수 있게 됐다 30kg만큼 강해졌는데 근육은 생기지 않는 것 같다 남성 호르몬이 적어서 그런가 보다 버티면서 조금만 더 올라가 잘했다 얼른 3개 하고 맨몸 턱걸이 한 개 당겨보자 거의 다 왔다 아이스크림 제발 처먹지 말고 시 настら 아이스크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